철벽을 넘어 진격하는 하나의 검 방패와 검을 이용해 다채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필승의 기사, 나이트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적을 상대할 때 더욱 유리한 나이트는 한송검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방패를 보조로 삼아 돌격과 방어를 능란하게 활용해 승기를 가져옵니다. 나이트의 전투 특징은 강화로 적을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경우 기압을 축적하여 단계별로 강해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기압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강화 스킬이 활성화되어 더욱 강력한 모습과 위력을 갖추게 됩니다. 나이트의 전투를 경험해 보세요. 눈부신 궤적을 그리는 두 개의 검 날렵한 움직임으로 적을 교란한 쾌속의 검사 블레이더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적을 상대할 때 더욱 유리한 블레이더는 긴 양송검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짧은 한송검을 보조로 삼아 빠르고 정확하게 적진의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블레이더의 전투 특징은 연계로 스킬 타격 성공 시 연계 스킬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계 성공 시 블레이더만의 특징인 표식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상태 이상 공격과 기력을 통한 대시 스킬을 활용하여 화려하게 휘몰아치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더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휘몰아치는 마력이 벌이는 찬란한 연애 다양한 형태의 마법으로 적을 압도하는 기교의 마법사 매지션입니다. 먼 거리의 적을 능숙하게 상대하는 매지션은 지팡이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마력이 담긴 오브를 보조로 삼아 화려하고 강력하게 적들의 대여를 파괴합니다. 매지션의 전투 특징은 충전으로 공격 성공 시 획득하는 집중력과 마력을 소비하여 스킬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으며 강화 스킬 사용을 통해 해방 스킬을 활성화시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지션의 마력을 느껴보세요. 온 대지를 호령하는 육중한 망치 무겁고 강력한 일격으로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태산의 전사 워르드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적을 상대할 때 더욱 유리한 워르드는 거대한 망치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건툴릿을 보조로 삼아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적진에 진격합니다. 워르드의 전투 특징은 폭주로 활력을 최대로 모으면 폭주 스킬이 활성화되며 폭주 스킬 사용 시 액티브 스킬이 분노 스킬로 각성하여 전장을 압도한 위협적인 공격으로 변모합니다. 워르드의 위력이 공개됩니다. 불꽃을 품고 나아가는 뜨거운 탕안 한 번 겨냥한 표적은 결코 놓치지 않는 예리한 사수 건슬링어입니다. 먼 거리의 적을 능숙하게 상대하는 건슬링어는 권총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장총을 보조로 삼아 적들의 진군을 저지하고 반격할 기회를 쟁취합니다. 건슬링어의 전투 특징은 전환으로 최대 10개의 액티브 스킬을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총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전방 공격은 물론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공격 성공 시 획득하는 예열을 통해 궁극의 히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슬링어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포화 속에 춤추는 현란한 도끼 서로 다른 두 개의 무기로 적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만능의 투사, 엑슬러입니다. 어떤 거리의 적이라도 문제없이 상대하는 엑슬러는 커다란 도끼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도끼에 탑재된 포를 보조로 삼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을 구사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엑슬러의 전투 특징은 연계로 특유의 무기를 활용해 균형 잡힌 근접 및 중거리 공격을 선보입니다. 도끼로 근접 공격을 한 후 포탄을 발사해 연계 공격을 이어가며 폭발적인 공격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엑슬러의 전투를 경험해보세요. 엑슬러의 전투데이 엑슬러의 전투데이 엑슬러의 전투 특징